김치볶음밥 오늘은 짠 김치볶음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ASMR이라 저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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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맛있겠죠 오늘도 아내가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먹어볼까요? 네 드시죠 드세요 네 맛있어 역시 대충할때랑 맛이 다르네 내가 그 작은거 먹으려고 했는데 어? 자기 주려고 뜬거야 아 진짜? 자기 큰거 먹으라고 고마워요 진짜 맛있다 여보 너무 이렇게 쫙 이렇게 해야지 너무 익었다 응 그러세요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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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선생 스타일로 중국식 계란후라이 하려고 했는데 망했어 중국식 계란후라이가 어떤거야? 얘를 계란을 깬 다음에 계란을 후라이팬에 기름을 많이 두르고 계란을 깬 다음에 후라이팬에 기울여 그러면 기름이 고여있는데 계란이 미끄러져가겠지 그러면 거기다가 뜨거운 기름을 숟가락으로 위에 부어가지고 위를 익히는거야 그래서 겉이 아래쪽은 바삭하게 튀어지고 노른자는 반숙처럼 되고 그래서 그냥 올려서 팍 터트리면 노른자가 쫙 이렇게 나오면 집밥 백선생에 나왔거든 근데 근데 약간 우리집은 사각팬이어가지구 라면은 정말 없어 응? 근데 약간 우리집은 사각팬이어가지구 응 여보 이거다 이렇게 먹어요 어 라면은 정말 없어 응 먹는걸 보면서 깨달았어 이거구나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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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국이 잘했지 응 말했네 김하니까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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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오늘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 자기 실력이 엄청 많이 들은 것 같아 아니야 원래 잘했어 그러니까 원래 잘했네 어, 그러니까 원래 잘했네 어, 그러니까 원래 잘했네 자기 실력이 더 올라간 것 같아 그러니까 저번에는 정말 맛있었는데 원래 진짜 맛있어 이게 얼만큼 신경쓰느냐에 따라 맛이 확 달라지는 것 같아 요리를 할 때 급해서 대충대충하면은 또 맛없고 오늘만 해도 햄밀이 막 볶아놓고 뭐 이래서 한꺼번에 막 다 때려놓고 볶으면 막 죽처럼 되니까 막 따로 하곤하는 것도 더 맛있는 것 같아 역시 요리는 정성입니다 역시 요리는 정성입니다 기치볶음밥 해놓고 되게 일정이 안 살아 흐흐흐흐흐 근데 넌만이가 지금 이 햄드도 다 썰은 거잖아 응 너무 맛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게 점점 줄어간다는게 좀 아쉬운거같아 밥에 조금 맛 값써서 그치? tube 담당 소파 소파 그런데 너무 잡음을 안내려고 신경쓰다보니까 뭔가 먹는게 되게 무장스러워지는 느낌이야 아 자기? 아니 자기가 나는 원래 이렇게 먹어요 아닌데? 뭐가 아닌데? 저기 음식이랑 싸우잖아 그래서 지금은 대화를 하면서도 없잖아 왜 뭐 드? 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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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 왜 김이 김인줄 알아? 응 이걸 처음 만들어서 임금 얘기 올린 사람이 김치성을 갖고 있어서 아 안에 나는거구나 잘 알았지 죄송하게 김치인데 진짜 김은 약간 깡패인 것 같아 깡패 음식인 것 같아 뭐랑 먹어도 다 맛있어 신기하지? 심지어 이거는 간도 안되기인데 조미김 먹어도 맛있는데 밤에 먹으니까 조미김 먹어도 맛있는데 밤에 먹으니까 아 나 목이 계속 잡겠다 오늘따라 이게 남은 숟가락을 좀 이쪽 면이 두꺼워서 이런걸 좀 더 먹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요 날카롭게 슉 이게 안되서 벌써 다 먹어가 어떡해? 끌렀어 뭐 어떡해? 벌써 다 먹어야 한다고 너무 좋아 어떤 방법이야? 잘 죽였다 마지막 한입을 하세요? 네 김은 준비하고 있을게 미스터 김인가요? 미스터 김인가요? 미스터 김인가요? 해주 Youtube 미스터 김인가요? 온앞 할수없다 미스터 김 미스터 김인가요 베렛 CHEES 적절한けて 의사로 했는 considerable 오늘 김치볶음밥을 먹었는데요 귀 안보이고 하려고 오늘 김치볶음밥을 먹었는데요 없어 없어 진짜 맛있어요 근데 밥이 1.5인분 밖에 없어서 좀 부족한데 돌먹으면 되죠 보통 사람들은 1.5인분 2인분인데 우리한테 모자란 많이 먹어가지고 제가 2인분 먹어요 네 맛있어요 김치 스팸 계란후라이 밥 끝 꼭 한번 드셔보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오 고고 안녕 고고 감사합니다.